제가 할게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아니, 카카오 오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ESC를 누른다는 거를 이 게임컴의 ESC를 눌러야 되는데 이 송출컴의 ESC를 눌렀더니 카카오티비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자, 오늘 할 게임은 레지던트 이블 세븐의 나더 히어로라는 게임입니다. DLC죠. DLC는 이번 거는 공포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액션이나 같은 말 두 번 하려니까 액션이나 슈팅 게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라면 이지 펀킨 컴퍼니 펀킨 컴퍼니 액션이나 슈팅 게임 쿠키 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에단 위터스는 안전하게 굳질했어 멀쩡하게 살아있지 그 인간이 바로 내 다음 목표야 거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원래 그런 시스템과 비슷한거죠 오오오 광선에 들어왔어 첫번째 부대와 통신이 끊어지기 전에 많은 것을 봐 루카스가 광선을 자기만의 인스터로 만든 모양이야 아까 루카스였구나 아까 전화받은 애가 루카스였어 막힌다 겠지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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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잇! 이놈아! 아 좋아요 아우 느낌이 좋다 이놈아 아아 어? 안돼! 오우우우 아예! 오우우우 오우우 여기 막혔네 다 박혔어 지금 저거 인가부다 문 열어주세요 아 깜짝이야 나 쏠뻔 했네 지금 구해줄게 난 됐어 이미 늦었어 잘 생각을 해야지 미안하지만 그건 복이 내야 될 것 같아 그건 간지는게 좋을걸 루카스였어 어디 마음껏 떼려고 해봐 헛수거일걸 내 손이 미끄러지면 팡 하고 바로 터질거야 하하하하 아이고 잘 들어 크리스 목이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날 따라오지 말라고 네 병사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줘 그럼 안녕 오 오 오 오 사상균이래 사상균 어떡하라고 우와 오 산소가 50% 남았어 어떻게 어떻게 뭐 하나도 안보여 산소공급을 어디서 하는데 산소공급을 어디서 하는데 산소공급을 어디서 하냐고 빨리 나가야 하는구나 빨리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 다시 봐야되 스킵 스킵 이벤트는 좀 스킵 해줘야지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밸런스 괜찮나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방제 안 바꿨구나 그냥 갑시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길이 안보여 길이 안보여요 50% 아이 뭘거 좀 보여야 가지 알았어 나 나가고 싶다고 근데 길이 안보인다고 어 여기 있다 아 뭐야 이제 보여 어 됐다 어 어 3 2 또 죽는건가? 아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몇 번 더 보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야돼? 어 이거 어떻게 나가죠? 아 여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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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전투용 라이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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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후 후 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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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뭐야 돈 주고 사야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별거 없죠 이거 이거 그냥 보관함에 두면 안 돼? 보관함에 넣고 방어의 주원지 모식인지 봐줘야지 봐줘야지 이런거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방어의 주화를 주세요 도시의 도살인 공포에 대한 요양분서 필요없어 필요없을 것 같아 왠지 돌리고 돌리고 오 갈 데가 여기 밖에 없겠지? 아닌데 여기 막혔는데? ㅋㅋㅋㅋㅋ 저쪽으로 가야되나? 왜 이렇게 천천히 뛰어 근데? 어 답답해 크리스 빨리 좀 뛰어라 크리스 여기도 안열리고 뭘 해야되지? 아이 답답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아 여기 열린다 어 여기도 계단 있는데요? 여기도 뭐 있나? 뭐 없네요 뭐 없네요 가자 어 여기가 친구 아구 괜찮은거야? 레드필러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열쇠를 찾아서 꺼내줄게 와 여기 좋다 엘리베이터가 버튼도 없어 그냥 답정로야 정해진 데로 가야돼 막혔을테고 막혔을테고 적들은 언제 나오는거지? 다 나오란 말이야 내가 죽여줄테니 아까 난 이지 모드라구 아하하하 난 이지 모드라구 너희들 겁 하나도 안난다구 뭐 다 모조리 헤드샷으로 없애주게스 오 왜이렇게 많아? 무빙샷 헤드샷 도브샷 어 뭐야 잇 헤 헤 어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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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시키 룸시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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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뒤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이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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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 좋다 아이템 여기다 아 또 이거 돌리는 거를 또 찾아야 되겠구만 또 돌리고 돌리고 그거 해야겠구만 어 오 좋아 기어 왠지 짜고 치는 듯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듯한 감옥 열쇠 찾았습니다 어 야 차 낚시냐 낚였다 기어를 꽂고 손잡이가 있어야지 손잡이를 찾아야지 아 이거 또 뭐야 여기도 잠겨있어 손잡이 보신 분 여깄다 뭐 근처에 다 있네요 다행히 한참 돌아서 오지 않아도 돼서 좋네 아니 근데 저게 왜 움직인 거야 저 미스터리인데 바로 이거야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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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리니까 괴물이 나왔네 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오 아 잠깐만 아 아 살려주세요 내구력이 돼 평범한 청와라 안된대요 그럼 어떡할까 일단 후퇴하래 후퇴 후퇴 후퇴할 데가 없어 일로 가자 일로 가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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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쩔 아 쩔쩔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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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쫄져올까 숨어 여기 숨어 아 이거 왜 써 이거 왜 쓰는데 문충아 여기 숨어 대바대처럼 타이어 인척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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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안전해 살인마 살인마 오오 친구 내가 열쇠를 받거든 조금만 더 기다릴게 지금 위에 엄청난 놈이 있어 저런 말 어떻게 처리하면 내가 구해줄 수 있을 것이야 조금만 기다려잉 이제 올라가면 없을지도 괴물 녀석 어디 있는거야? 뭐야 뭐야 아직도 살아있으면 어떡해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그러면 그냥 도망다니면서 문 열어야 되나? 칼들었다가 더 빨라지진 않네 어? 아 저거 열쇠는 이미 내려왔구나 도망가다가 기회를 봐서 열쇠를 가져가야겠다 오오 오 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오오오오 우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있다 아 돌아가네 아니 왜 또 이거 먹어 아 나 자꾸 지금 대바대 대바대하던 버릇이 있었고 앉으려고 컨트롤 눌렀는데 자꾸 주사기 먹어요 주사기만 가져가게 주사기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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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만 열쇠 컴 열쇠만 열쇠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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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아냐 오는 거 아냐 나 때리는 거 아냐 어 그냥 일대는 지금은 무조건 후퇴하라 그랬으니까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 안될 것 같아 예쓰 아 방송 끊는 거요? 안 끊었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운명인 거죠 뭐 원래 끊고 가야 되는데 맨날 깜빡깜빡하네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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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괜찮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루카스 아니지 그거 네 생각이지 난 미끼야 난 그걸 듭썩 물어보는 것이고 물어보네 미끼를 듭썩 물어보렀어 내 마스크 필터를 가져가 빨리 야 그러면 아까 잠깐만 아까 기다리라고 할 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아까 살려줄게 기다려라고 했을 때 그때 얘기해줬어야지 안 불러 안 불러난다 봐버렸어 아 아니 그럼 아까 얘기해줬어야지 그러면 지금 얘기해가지고 잠깐만 못 나가? 됐다? 아 됐다 나갈 수 있네 육오오오 neatly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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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 씬을 지금 하고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안 열리더니 친구 어떻게 됐어 아직 있어 아직 있네 또 해야 되네 근데 이거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이 이벤트를 살릴 수 없죠 저거는 동영상이거든요 살릴 수가 없어 설마 칼로 칼로 저기를 끊어줄 수 있나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 필터를 가져가야 되나 아 이건 못살려 못살려 이걸 어떻게 살려 7 6 5 3 2 1 뭐야 아니 근데 필터 가져가는 그것도 없었는데 아 죽은 다음에 주워야 되나 필터를 아니면 살릴 수 있다고 저걸 어떻게 살려 친구가 쓰러지고 나서 필터를 주워야 되나 아 나는 머리 잘리기 전에 빨리 풀룰라 그랬지 냅다 준다니까 준다니까 나는 바로 그냥 필터를 풀러가지고 가져가려고 했지 근데 안 뜨더라고 세 번 죽인데 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필터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루카스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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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어떻게 챙겨 아 됐다 미안해 친구 내가 복수는 확실히 해줄게 오염 필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 좋아 미안해 친구 실종된 3명의 병사 찾기 하나는 어디서 찾지? 여기 그 나쁜놈 있을거 아니야 그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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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길이 없던데 어떻게 할까 여기 막혔잖아요 그죠 으어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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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열리나 열리나 여기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린다 어 사용할 수 없다 뭐야 뭐가 있어야 되나 봐 1층으로 가야되나 다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 저기 열리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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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여기도 막혔는데 여기 뭐 있다 골동품주화 답답하면 보지 마세요 답답하면 나가시고요 이것도 안 열릴 거 아니야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필요 없잖아 어디로 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우리 살아있어 크리스 예예 안다고 와라 저쪽도 가볼게요 여기는 안 열리고 여긴 내가 왔던데 아니야 그죠 여긴 왔던데지 왠지 왔던데 같은데 여기가 왔던데인가 어어얼 여기가 왔던데 여기가 왔던데 reviv 여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왔던데 어려워 어디가 아 가 일단 저장좀 하구요 빨간데가 내가 왔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일로 가야지 방금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꼼해가지고 증기같은거 맞은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도 잠겨있어 위쪽으로 나에겐 고급필터가 있다기 목평을 이상합승 야 왜이렇게 안죽어 오오 잠깐만 얘도 못죽이는건가봐 그쵸 얘도 못죽이나봐 저거 어떻게 해야돼 이걸로 해볼까 또 먹으라 이거나 먹으라 으흐흐흐흐흐 어디 싸다구로 어디 싸다구로 싸다구로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없어졌다 칼이 최고구만 칼이 최고야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 나가야 돼요 문 열어주세요 막혔어요 아 이쪽 있다 길 찾기 길이 막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굴동품 좋아 좋아요 없나 그냥 강한 애구나 청아리 없다 아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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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잠겨있다 안된다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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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주사 좀 맞고 이놈아 아 잠깐만 이놈이 시키 이놈이 시키 아 길에 깔려 이쪽으로 가야되나 그럼 아 왜 이렇게 길이 많아 아 여기 막혔구나 막혔는데 여기도 아 여기가 되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이거 아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뭐가 막 또 나오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아 아 너 싫어 너 싫어 너 싫어 아 아 너 싫어 너 싫어 너 싫어 너 싫어 으하 으이 이놈이 시키 아 아 이놈이 시키 하단 하단 아 하하하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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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 이거 살짝 열려있는데 근데 안보여 어우 여기 뭐 있다 야간투시장치 오케이 재생 억제 탄약 아 탄약에 대한 설명 어어 오케이 아까 그럼 쓰레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탄탄용 왜왜 왜왜.... 왜 왜 Ye 오 야간투시 어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오 뭔데 뭔데 오잠깐만 왔미랠잠 응 잠깐만 오 우왕 헐 나니 난다고래 난다요 총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요 헷갈려 저거를 부숴야 되나봐 그쵸 아 아니다 폭탄 폭탄 예루 아 이거 이거였어 이거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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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놈들 근데 막혔는데 이거 열렸었나 안 열리는데 아따 길 어딘가 음 뭐 불비트랙 같은 나 이런 길 찾는 거 너무나 싫어 어 깜짝이야 열렸다 오 여기 길 있나봐요 오케이 쇽 전원 전원 공급 전원 공급 어이 어이 어디로 가 길 찾는 건 너무나 싫은데 어이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혔고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피인가 이거 아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오케이 찾았어요 열 올리면 되나 온 발전기 탈출하자 아니야 다 내리는 거야 다 내리는 거야 이거 였네 이거 였나 오케이 나 천재인듯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이거 개구리ог accident 개구리당 개구리 같은 거 개구리 같은 coś 개구리 같은 건 개구리 같은 놈 개구리 weird 개구리 weird 개구리 pretty 개구리 sk 다 continua 너 이놈들 아이야 야 야 5 그 그 그 오우 오우 싫어다 싫어다 아 싫어다 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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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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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싫다 오우 싫다 싫다 아 마지막까지 오지마 오지마 개구리도 찌르면 문다 그러니까 오우 넘나 싫다 쟤가 몇살인건 왜 궁금하신지 오지마 그can 좀 해 해주세요 아 으어 으 으 으 어? 한 번에 안죽고? 한 번에 안죽고 니가? 니가?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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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찌르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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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몸! 가슴!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아아! 오 돌려치기! 풍차 돌리기! 아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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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왜 죽었어? 너무 들이댔네? 아니 왜 죽을 것 같으면 피가 흥건해야지 피가 흥건하진 않으니까 내가 아야야야! 어이씨 왜 칼이 짧다 하나 더 2개인데? 와 2갠데도 안죽어? 머리! 머리! 가슴! 다리! 막고! 머리! 아우! 두번치기! 두번치기! 이끼없기! 막기! 막기! 아우! 막기! 아 옆에 빨간색으로 그래피가 있었구나 어 깜짝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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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안죽었었네 오우씨 오우 놀래라 폭탄 더 있죠 하나 있네 어디였어 이 놈 시끼들 저기 또 있는데 오우오 오우오 됐든다 저기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무슨 탄이야? 재생 억제 탄이야 이걸 써야 되나 산탄 권총 재생 억제는 걔한테 써야 되잖아 아까 걔한테 차장거리가 안되나? 왜 안터지지? 아아아아아아 난 그냥 달려갈꺼야 아 잠깐만 잠깐만 너 뭐야 아 놀래라 아 아 놀래라 어쨌든 살았어 나 주무세요 아 나 총인줄 알았네 아 총인줄 알았잖아 쫄았잖아 이놈의 시키야 어? 총알 없다 폭발시에 해당 구역을 불길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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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애들 어이C 왜 자꾸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얘를 이거 어떻게 쏘지? 소위탄? 아 얘를 여기다 놓으면 되나? 오케이 불타져라 어? 왜 안 터져? 뭐야? 어? 불로 안 되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 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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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하네 에잇 죽여라 이놈들아 다른 방법이 있을거야 그러게 아래쪽에 던져야되나? 어 폭탄이 있나? 어? 폭탄 없어 폭탄은 어디서 구해요 폭탄은 어디서 구해 폭탄이 있어야 구하지 아까 괜히 그 괴물한테 폭탄 써가지고 자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어? 야 아 일로 가면 되나? 나 여기서 나온건가? 나 여기서 나온거잖아 멍충이 멍충아 뒤로 뒤로 그럼 여기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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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그걸로 안됩니까? 그걸 어떻게 안되겠니? 어 지금 폭탄으로 밖에 안되나봐 난 몰라 그럼 뛰어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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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있으면 안되지롱 으으으으 우와 놀래라 근데 문이 닫혀있는게 함정 뭐야 문이 닫혀있어 얘 주무세요 뭘 뿌셔야 되는거야 얘 이거 총으로도 안 뿌셔지면 어떡하라는거야 이거 잊지 맞아 어? 이거 잊지맞냐구 이거 그냥 선만 뿌셔면되네 야 이거 선만 자르면 되는거 아니냐구 어? 이거 무조건 폭탄으로 해야돼? 잠깐만 야 이거 뭐 그냥 우주 최강 무기인데 이거? 폭탄 없으면 그냥 우주 최강 무기인데 이거? 레이저 포인트요? 안 부셔져요 레이저 포인트도 포인트도 안 부셔져 буду 계속 그리고 에게 autot 솔리 앗 아 에의라 모르겠다 아 ک rivers meses quickest 아까 거기서 너무 많이 맞았어 그냥 저기로 바로 갑시다 그냥 뛰어갑시다 저기로 그냥 무조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얘네 죽이고 뛰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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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적이다 이런데 안되는데요 안되는데요 이거 예? 잠깐만요 닌파프리카님 차단 좀 할게요 어떻게 되지? 반대평방 문을 어떻게 열지 여기도 안열릴테고 여기도 근데 문이 문이 여기도 근데 잠겨있다니깐요 열 수 있는게 없어요 뭐 잠겨있다 소리도 없어요 그냥 아예 막힌 데야 여기는 그냥 막힌 데야 어? 잠깐만 여기 길있다 하하하하 아니 짱나게 와 길이 또 이렇게 숨겨져있어 와 싱그럽다 싱그러워 이게 무슨 이지냐고 야 이게 이지면은 두번치겠지? 좋지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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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예 안소가 이건 아예 안통하는건가? 아까 그 탄 써야되나? 아까 그 탄 써야되나봐 나 아까 그 덩치 큰 애 개한테만 쓰는건줄 알았죠? G를 누르면 변경하네요 OK 근데 이거 몇 개 없는데? 아이씨 총알아 깎게 아 권총탄이 어이 깜짝이야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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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총탄이었어? 아하아 이거였어요? 어디보자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꼿꼿꼿 이야아 어이 깜짝이야 어어 왜 왜 안 때려 안 열리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열어 열어어어 폭탄 좀 주세요 폭탄이 필요합니다 폭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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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오 잠깐만요 오 깜짝이야 뭐야 쥐 쥐 굿 굿 굿 굿 굿 애껴 애껴 총알 애껴 총알 애껴야지 폭탄 없나 이런데 오지마 오지마 뭘 올라 그래 여기도 길이 있는데 일단 그냥 가봅시다 왜 왜 왜 왜 오케 에어 클리어 굳이 다 죽일 필요 없잖아 그죠 아 힘겨웠다 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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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없는 사이에 여기다 막 총알이나 뭐 놓고 가지 않았을까 없네요 안 놓고 갔구만 저장 아까 여기 뭐였어 아까 어떤 놈이었어 여기서 날 때리려는 놈이 어 꼴동삼 좋아 좋아요 어 으 어 저기야 흠 아 이거였어 어 어 이거 부비트랩이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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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트랩이네 어우 놀래라 나이트 온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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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아까 갔다 왔었는데 오 이거 다 조심해야 돼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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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나 이런거에 속을 줄 알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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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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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따라란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뒀네요 친절하게 넘나 친절한거 아닌지 어 깜짝이야 얘는 뭐야 얘는 왜 비닿나 어? 어 큰일날 뻔 위험하니까 앉아서 다니자 어? 여긴 없나? 인재트랩 반대편에서 잠겨있다 그러면 이거를 F F 나이스 오 깜짝이야 오 저거 싫어 저거 싫어 아우 아 바로 총으로 쐈어야 되는데 총을 안 들고 있었더니 오 깜짝이야 어? 이거 의사 아닙니까 의사? 허허 허허 대바대 의사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아 이거 또 미.. 아 이거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땡겨야 되는거 아니야? 얘를 밀고 위로 제끼고 얘도 얘도 밀어 밀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얘를 밀어 부셔 억 됐스 뭐야 저거 서프라이즈인가? 서프라이즈 너희들 녀석들 여기도 부실 수 있을거 같은데 굴러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여긴 뭐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어 여기도 길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도 문이 있네요 뭐야 어 저거 그거잖아 저거 그거잖아 그 본편에 나왔던거잖아 저거 이거 이거 본편에 나왔던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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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깡대의 열쇠 어 깜짝이야 오 오우 여기도 열릴려나 어우 노래라 왜 안 열리나? 왜 안 열리네요? 오오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제 탄 없어 어이 깜짝이야 잠겨있다 잠겨있다 이건 아닐거 아니야 이건 아까 거기 로비같은데서 쓰는거 아닌가? 어? 아니네? 다 열리네? 오호와 살짝 앉아 주무세요 호호호호 어이게 뭐야 이거? 또 함정이겠지 또 함정이겠지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거 뿌시면은 뿌셔지나? 아!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 길이 있구나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갈게 친구 내가 왔어 친구 이봐 정신차려 마케즈 아 술을 잘 맡았네 크리스 이 친구 이제 집하도 돼 크리스 오우 오 빨리빨리빨리빨 빨리 할 수 있어 크리스 크리스는 할 수 있당규 오우 어? 뭔데? 뭐 해야돼 저기서? 헐? 뭐야 그냥 이벤트인줄 알았더니 아 진짜 터지기 전에 도망을 가야되는 상황인가 그러면? 아니 아니 이런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어? 빨리 도망가라고 말을 해주던가 저쪽으로 해서 잠깐만 기다려 친구 아직 때가 아닐세 내가 도망가야 할 루트를 찾아야겠네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걸 미리 터뜨려야 되나 그럼? 오 여기 오케이 고맙네 친구 덕분에 아이템을 먹었네 저거를 여기서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 죽네요 어디서 터뜨려도 죽네요 어디서 터뜨려야 돼? 어디서 터뜨려야 돼? 더 멀리서 터뜨려야 되나? 여기서 한번 터뜨려 볼게요 그러면 죽죠 어 됐어 죽죠 죽죠 후후후후 오른쪽에 네버가 있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아까 거기 맨..구석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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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게요 다시 그래도 어떻게 지나갈 구석은 만들어놨어 일로 가서 아 요 레버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레버 오 굿 굿 잡 친구 난 이게 다 함정인 걸 알고 있네 동료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아는데 나 갈 테야 나 갈 테야 아 이거 어차피 함정이잖아 여기 봐 너 죽는 거 다 알아 어? 그래서 어 아니네 어 이걸 내리니까 살리네 오 멀티 멀티 중간 멀티엔딩 어 미안해 미안해 친구 어 내가 꿈을 꾼 거 같네 어 미안하네 친구 아까는 내가 악몽을 꿨어 루카스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루카스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여기서 나가야돼 네 네 친구를 살렸어요 어 어 그 레버를 내려야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그리스토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계속 이러는거 죽였거든 나 때문에 3명의 대인이 죽였어 지금 꾸짱을 내지마 어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칼? 우와 손 헉 구분 구분하네 구분하네 으 어 뭐 뭐야 아잇 5 트랩 있었나봐요 트랩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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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규 좋은 소식이야 근처에 엑스 질소통이 있을 거야 폭탄을 얼리면 채굴장 어? 어디야 어딘데 그래서 그게 어딘데 이쪽이야? 아이씨 으악 봐봐봐 봐봐봐봐 봐봐봐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난 살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여기잖아 여기 아까 아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이 문 아니었어? 아닌가? 엑스 질소통이 어딨어? 채굴장이 어디 있다 했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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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지금 빨간 문으로 들어갔잖아 나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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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열 수 있잖아 빨리 열어 6분 소위탄 아 이것도 총알 없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딨어 어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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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인가 아 이거 왜 먹는데 지금 어 여기 아닌가 떨어지면 죽나 아 못 떨어지네 아 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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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뒤로 저 어우 수리탄이다 缺 thanks 어 뭔가 있네 어 Never 어 가자 가자 어 뭔데 뭔데 아 보기 트랩이야 어 노노노노노노노 왜 이걸로도 안 죽냐 아 이거 그 총알이 아니구나 아 아 일로 못 나가 그냥 싸워야돼 아 나 총알이 없는데 잠깐만 으흐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고 으아아아 그러니까 아까 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까 총알이 없어서 쐈더니 이거 이래가 좀 웃기잖아 아 다시 할까 아 수류탄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아우 죽겄다 죽겄어 이거 안 되겄다 안 되겄다 얘 이거 백신탄이 없다니까 안 돼 안 먹히잖아 안 먹히잖아 수류탄도 안 먹히지 지금 어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있어 그냥 아프긴 했나보다 아프긴 했나봐 아프긴 했나봐 아프긴 한데 효과는 없는 듯 불 붙는거 불 붙는거 불 붙는거 잠깐만요 불 타라 불 타올라라 불 타올라라 타올라라 달아 타오르라 주작이요 ixaared 불타올라 불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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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 아... 안돼 안돼 아니 이거 없잖아 그냥 없어 없어 아니 그럼 여기다 탄을 하나 주든가 잠깐 나 뭐 먹었어 지금 아니지 아니 여기 탄을 줘야 되는 거 아냐? 인간적으로? 싸울 수 있게? 탄이 너무 짠데? 산탄 아휴 야 백색 탄약을 줘야지 너무 짜잖아 아 나 이러다 죽는거 봐야돼? 그냥 다시 할까요? 다시하면 그래도 탄 다시하면 탄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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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화장실가 있건데 잠깐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탄 있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백색 어 재생 억제 그래 여기서 쓰면 되겠다 오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뭐야 어 뭐야 얘네네 또 왜 안죽어 깜짝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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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가 몸에서 떼내는거야 저거? 그런거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으흐 으흐이 어 왜 이렇게 안죽어 뭐 이지 맞어? 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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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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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액체질소 액체질소 제 질소가 어딨냐고 어딨냐고 아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왜 점프를 못해 어?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 질소 어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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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러크 씨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고요 그냥 뗐으면 터질걸요? 액체질소로 던지지말고 액체질소로 바로 넣는걸로 그렇지 그런 방법도 있지 오 돌아간다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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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돌아가는거 봐요 오 어디까지 와 나 깔아뭉길 기세인데 연구 최대 체력증가? 나 주화가 몇개있지 지금 4개 있는데 아 최대 체력 연구증가구나 최대 체력이 얘는 뭐지 안정제 재장전속도 증가 체력증가를 하겠습니다 잡수세요 잡수세요 뽑기하는 기분 주세요 내놓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수류탄도 있었어 여기 얼른 갔다올게요 해냉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 내 손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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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습니다 저거하고 뭐뭐 보라고 했지? 저거 보고 실드 굴진기 안으로 가기 이거? 이거 안으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어 문이 있네요 재생탄 풀 어디서 또 찌그락 찌그락 하는 소리가 나네 나이트 온 나이트 온 왜 나이트 안해 아직 살아 있었구만 대단하네 얼마나 대단한지 볼까 안 열려 뭐 뭐 뭐 또 뭐 또 뭐 또 뭐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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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컴온 컴온 일어나 다시 자 다시 누워 한번 더 누워 잘하고 아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너랑 너 잠깐만 아 넌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너라고 오아 두방 먹고 죽었어 흐이익 우아 와아 저는 저는 강한 아이예요 이렇게 딱 이름표를 붙이고 와야지 소위탄 소위탄 다 불붙여버릴거야 다 불붙여버리겠스 이거라 먹어라 어 잠깐만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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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차례대로 와 차례대로 와 차례대로 와 biz wele 습니다 차례대로 와 차례대로 와 차례대로 줄 수 줄을 서시 예 줄을 서시어 어 아니잖아 아 줄을 서시어 우리 중요한 건가 안 맞고 또 와 자리에 들어와 오 좋았다 왔다 왔다 너는 없어 아 나 뭐야 나 아까 잘못 썼나봐 아아 잠깐만 나 잘못썼어 잘못썼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아까 잘못썼어요 잘못 썼어요 여러분 아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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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그거 왜 썼지 잘못 알고 썼나 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뿔이라도 박아주던가 식별하기 쉽게 아 이제 알았어 이제 하얀 연기가 눈에 띄네 이제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아껴 써야지 진짜 아 너무 너무 짜게 준다 어허 아니 술탄이 별로 그 소이탄이 너무 별론 것 같애 재생 억제 잘 써야 돼 두 개 여덟 개 잘 써야 돼 자 일단 와 아 컴온 컴온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아우 아 뭐야 야 야 찔러 찔러 막고 찌르고 너 여기까지 왔어 막고 찌르고 주먹 이리와 와와와와 와 차례대로 와 차례대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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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대로 오세요 너도 오세요 보세요 막고 찌르고 찌르고 어이 뭐야 아아 쟤 못봤다 아 주사 한번 막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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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이거 왜 왜 아이 막고 어 뭐야 이놈 시끼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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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타 으이좌 좋아 아아 막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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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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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쓰면 안되지 아 총 쏴야겠다 이씨 총 내두고 뭐한거야 차례대로 오세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왜 왜 왜 왜 왜 에이 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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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또 누구야 왜 왜 왜 왜 언제 왔어 너 아 아 바닥 오케이 또 있어 또 와 아 총알 아낄라 그랬죠 흐흫 오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이거 아니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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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아 총알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야야야야 총알이 없어요 아이 왜 왜 왜 왜 아이 잠깐만 총알이 없다고 총알이 없다고 총알이 없다고 총알이 없다고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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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뭐 있나보다 아아 나 왜 저기서만 저기서만 있었지 권총탄약 권총탄약 뭐 일단 다 먹어봐 아아 오지마 야야 잠깐만요 장전할 시간을 주세요 장전할 시간을 장전할 시간을 장전할 시간을 주세요 장전할 시간을 흐흐흫 왜이럽니까 이거 장사 하루이틀하나 장사 어 하루이틀하나 장사 하루이틀하냐고 장사 하루이틀하냐고 장사 하루이틀하냐고 어어 왜 왜 왜 왜 왜 일단 장전하고 바꾸고 그런거 하지마 에이 에이 안볼란다 됐냐 가자 제발 어? 끝내자 결판을 내자 알았어 그만할게 더 남은 것도 없거든 인지어서 필요도 소용없어 이 개 자식아 그래 그렇겠지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끔찍한 짓을 했지 니 부대원을 죽이고 고문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즐겼지 1번 1차가 짜릿했거든 그리고 니가 타죽낸 걸 버는 것도 즐거울 거야 저 소리 들려? 허허허 시간이 다 떨어진 것 같네 서둘러 크리스토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문 안 열리나? 안 열리네 안보여 이놈아 에이트 어디로 가야되는데 여기도 아까 여기 끝이 여기 막혔지 않았나 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 뭐가 보여야 가지 죽고 싶지 않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닥에 있고 난리야 좀 더 밑에 이리와! 거짓말! 미쳤다! 오우 잘 왔다 오우 멀쩡해 어 깜짝이야 이거 살아있는거야? 죽은거죠? 루카스만 잡아 왼쪽은 뭐였을까? 총알이 없어 어 저거 뭐야 오우 또 먹을거 없나? 음 실험했나봐요 오우 오우 안넘 더 있는거 알아 오우 막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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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서부의 칼잡이 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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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팔 잘랐어 주먹이다 약물 건강상태 양호 정신상태 양호 변종사상균 분비 보통 커다란 변화는 없다 아빠가 공놀이 한 후 피곤함을 호소했다 한 남자를 비만 가면체로 변신 슈렉이들 이런식으로 어? 오 개들이잖아요 본편 와이프랑 얘가 개잖아요 호호이 나는 이미 비만감염첸데 자학개그 나도 감염됐어 나도 비만감염체요 살아나진 않겠지 으이이이이이이지 야 야 놀랬잖아 아 이놈이 시키야 이놈이 시키야 역시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였어 아 놀래라 살아나지 않겠지? 하는 순간 살아났어 흐흐흐 나쁜 놈들 어? 어? 뭐야? 루카스다 예쁜놈 제주, 왓더 헬로 오! 루카스! 어어 일단 먹을 거 먹고 공간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아, 이런 거 갖다 놓고 올걸 잠깐만, 여기 담을 데 없나? 아, 여기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소위탄 필요 없어 난 소위탄 좋은지 모르겠더라 아, 이거 소위탄 그 그 이상한 애들 그 째깔한 개구리 같은 놈들 한테는 좋겠다 아, 락팩 버리라구요? 왜, 락팩으로 찔러 죽일 순 없을까? 일단 쌍 먹어보구요 어? 감금이 해제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아까 감금이 해제됐다 그랬는데 아, 이건가? 감금이, 감금이래, 잠금 하하하하하하하 감금이 입에 뱉어 잠금이 해제됐다 감금이 해제됐다 아 진짜 근데 쟤는 저쪽으로 도망쳤는데 나는 왜 이리로 가는 거지? 테러를 차단하러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 아까 왔던 덴데? 왔던 데잖아 권천탄압 천탄탄약 어이 저 아까운 걸로 내가 왜 장전했을까? 티놀프님 코피 50개 감사합니다 슈팅하다 감금 그니까 울 깜짝이야 자 이제 간다 어 이 탄약은 없네 또 여기서 뭐 싸우겠죠? 누구한테 정보를 넘기고 있는 걸 다 봤대요 어이 깜짝이야 놀래라 오 꼴 좋구나 다 끝이다 아니야 이렇게는 못 끝내 딱 치고 현실을 받아들여 루카스 누구 좋으라고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었군 문제가 생겼다 현명이 심각해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응 조심은 여기 처음 왔을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헤헤 뭐야 어 뭔데 뭔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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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가서 때려야 되는구나 야 빨리 장전좀 해 생각보다 쉽겠는데 뻥 뻥 뻥 뻥 뻥 뻥 뻥 Host! 호호호호호호요 dit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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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s 높아x5 너무 muit 오야 쟤 뭐하는거야 오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래 나도 그러고 싶지 흐흐흐흐흐 좋은 공압대 으흐 으흐 좀 죽어라 죽어 죽어 으흐흐흐 산소가 떨어져가고 있어 어떡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오 오 오 심탄총을 먼저 쓰시래요 충전하는 곳이 있대요 아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채팅창이 지금 안보여나 산탄총이 잠깐만 산탄총이 없는데 산탄총이 없는데 산탄총..총 자체가 없는데 으흐 죽겠다 아 충전 아 충전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 아 잠깐만 이건가 오케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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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억제탄 그럴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오케이 재생 억제탄이 짱이구나 소 잡는 날 гл앤밤 성공 musn 재생 억제탄 도망쳤다 되이터 정승이 거의 끝났어 구웅 declião 어떻게 멈추지? 호버의 전원을 내밀 방법을 찾아야 돼 근처에 변호기를 찾아 멋있다 어 그래도 되고 알게 뭐야 정황은 어때? 시설은 안전해 새로운 종들까지 무력화됐어 그럼 여기서 나가야겠어 야 저 가족들 방어벽이 정상 작동 중이야 좋아 여기서 우리가 한 일 저들에게는 의미가 없겠지 하지만 감염차는 억제되었어 이 위에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야 나도 빌지 기재로 돌아가서 전화받아 그래 지금 갈게 바이야자 레지던트 이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네요 제가 좀 어리버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여러분 크으으으 그 어 산소 충전 보셨어요? 아까 일 남고 딱 산소 충전하는 거 감사합니다. 졸림되 왕별히 궁금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상은별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디에이씨는 원래 좀 짧죠. 그래서 제가 디에이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야 왜 또 시작해 아니泛 signatures 아냐 아냐 아니에요 더 할 거 아니야 이거 지금..잠깐만 그..나 또 할거 아니야? 종료할거야 어우 난 또 뭔가 했네 난 또 뭐가 있는줄 알았네 내가 잘못 눌렀던거였어요 제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물 또해 티놀프님 쿠키 16개 감사합니다 멈추지않는 슈팅본능 물결표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전문가 모드를 해보시는줄 아이 필요없습니다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게임 한번 했으면 됐지 뭐 굳이 전문가 모드 해가지고 또 뭘 모으고 뭘 도전하고 아 저는 이런걸.. 질색입니다 그런건 옛날에나 있지 방송 안할때는 방송 안할때는 그런거 하면 재밌어요 도전해보고 계속 그래서 뽑는거지 내가 돈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판사 사죽일때부터 하라고 아우에 물결표 물결표 내가 언제 판사를 언제 써주겠어 내가 방송을 하다보면 계속 계속 제가 게임 게임 bj가 아니라서 계속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그냥 맞배기로 이렇게 보는걸로 만족합시다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깨는 다른 분들 방송 많이 있을거에요 그쵸? 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3시 13분 딱 적당하네요 DAC 한판 하기 딱 괜찮은 시간대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하셨구요 또 신나는 한주 좋은 한주 되시고 미세먼지 많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고 창문 웬만하면 열지 마시구요 환기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잘 막아주셔야죠 티넬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바데 음 아니야 데바데 다음에 할게요 좋은 밤 되시구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티넬프님 고생하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왓섭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티넬프님 안녕 안녕